원쿠션으로 공 모으기, 두번째 배치, 이런 배치 가끔 만나죠? 빨간 공이 장쿠션에 맞는 두께를 쳐서 득점해야 다음 공이 좋아져요 생각있는 점수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걸 무조건 하단 당점 많이 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시 방향 3팁에 두께 2분의 1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오잖아요, 이 방향으로 꼭 그러더라고, 안 좋은 예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당구가 의외성이 있고 재수가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수가 힘을 많이 발휘하는 게 당구이기도 한데 지금 안 좋은 예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공이 좋아졌잖아요 이 예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간 공이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그리고 흰 공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득점이 되면 이렇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구에서 공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 공을 두 번째 공 쪽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공이 모일 확률이 실제로 쳐보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시 방향 3팁에 하단 당점 많이 주고 빨간 공의 오른쪽 절반 두께를 맞추게 되면 이 빨간 공은 여기를 타지 않고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일로 오잖아요 그러면 공이 모일 확률이 크지 않고 자칫 안 좋게 배치가 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를 치게 되면 흰 공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두 번째 빨간 공이 맞고 나서 이 근처에 있지 않고 많이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재수가 안 좋으면 이렇게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빨간 공의 오른쪽을 가능하면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쿠션에 먼저 맞도록만 쳐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처럼 들어가는 기울기와 나오는 기울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들어가는 기울기가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이 기울기가 몇 칸 기울기냐를 따질 때 어떻게 사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당구대는 8칸, 4칸의 직사각형인데 당구대를 축소하면 4분의 1로 축소하면 이 사각형, 이 직사각형이 8칸, 4칸의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울기가 마침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8칸 정도 되는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7칸 기울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계산대로 못 치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기울기가 이거고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울기는 1칸, 2칸 기울기죠 그러니까 7 더하기 2는 9 9칸 기울기에 배치구나 이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생각하는 게 볼 시스템이라는 것인데 회전을 3팁을 사용하면 6이 남죠 3 더하기 6이 9이니까 그러면 이 6이라는 것은 8둥분한 것에 대한 6이니까 8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3 2분의 1보다도 매우 두꺼운 두께를 3팁에 회전을 주고 치면 맞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맞으려면 예를 들어서 3시 방향 3팁 두꺼운 두께를 쳐서 맞으려면 세게 쳐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은 맞았지만 공이 너무 세서 공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모을 때는 공의 각도를 잘 설정하는 게 쉽게 모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게 맞았는데도 공끼리 부딪히니까 벌어지지 않고 공이 모이잖아요 이거를 공 모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처럼 당구공 나쁜 새끼들이라고 욕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알려주려고 어쩌면 이렇게 공들이 알아서 부딪혀서 모여줬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이쪽으로 오면서도 득점이 되려면 9이라는 조합으로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치는 것을 요령껏 치면 되는데 당점을 살짝 내려주면 세게 치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오게 만들 수 있어요 3시 방향 3팁에 그리고 4분의 3이라는 두꺼운 두께를 느리게 치면 밀리지 않아요 이렇게 공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리지 않으면서도 득점이 되면서도 세게 치지 않아서 공까지 모으려면 당점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처럼 3시 방향보다 조금 아래 3시 20분 4분의 3의 두꺼운 두께로 장쿠션에 먼저 맞을 정도의 두꺼운 두께로 공끼리 부딪혀주면 좋은데 부딪히니까 멀리 안 가죠 이게 이 공이 아마 안 부딪혔으면 이 빨간 공이 이 정도까지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의 각도를 맞춰주는 게 공을 쉽게 모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